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천지개벽 연신내 GTX 플러스 재개발 폭등을 준비하다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최근에 연신내 역세권역이 굉장히 핫플레이스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천지개벽할 예정인 연신내 역세권 GTX 개통과 재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올해 특히 하반기 들어서 연신내 역세권 지역이 투자 열기로 굉장히 뜨겁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재개발 소식 가장 많이 들리는 지역 중에 연신내 역세권이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연신내 역세권 개발의 큰 호재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연신내 역세권역이 앞으로 3, 4년 후에 서부권을 대표하는 GTX 거점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특히 올 초에 발표된 3080 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즉 공공 재개발 방식의 개발 주택 복합 사업에도 확정이 됐고요. 연신내 역세권이 주변이 무려 3군데가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세권 지구를 보시면 연신내 역 인근의 약 500가구, 저충 주거지역의 1,600세대 불광동 2구 번지대의 1,483가구, 즉 약 3,500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연신내 역세권역의 새롭게 신규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예정인데요. 왜 그러느냐. 노후도가 75%를 넘어섰고요. 단기간 안에 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율도 3분의 2 이상이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충독되고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 거기다가 주민의 개발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연신내 역세권을 하기 위해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확정적인 지역을 구역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 메이저 브랜드인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에서도 시공사가 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역에 GTX 개통, 트리플 역세권역에 3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거기다가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서북권역에서, 강북에서 손꼽히는 가장 높은 최고급 주거단지로 변화를 꿈꾸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연신내 역세권 GTX 재개발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정말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박이 터지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신내 역세권역이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공방식, 민간 방식, 혼합 방식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이런 재개발이 내년서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3, 4년, 4, 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신내 역세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일부 지역은 시축주택이 많이 있거나 또 지역주택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피해서 앞으로 브랜드 대단지, 신규 역세권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예정지에 어떻게 접근하고 투자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역의 대박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역의 약 불광동 1대, 2억대 정도 하는 매물이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죠? 무려 5억에서 6억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빌라, 다세대 주택도 투자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연신내 불광역세권에 여러 가지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시공사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프랜카드로 붙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개발이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대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지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2억 정도 됐던 매물에 프리미엄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초에 비해서 무려 2억에서 3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재개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2주와 입주까지 앞으로 3, 4년 정도 후에는 정말 지역 서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정비 사업들, 사업체 인가와 시공사 선정,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폭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박이 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TX A 노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2, 3년, 늦어도 3, 4년 안에 GTX 개통과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에서 앞으로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전략 거점 고밀 개발로 해서 역세권적으로는 상업 업무타운 또 주변 지역의 그런 노화된 주택가들은 앞으로 브랜드 대단지 2, 3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과 공공주도 방식 또는 민간 재개발 방식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서 공공 방식 또는 기존의 정비 사업들 또 신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의 그런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시세 상승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타이밍도 늦추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TX 개통도 임박하고 정비 사업의 가속도 또 신규 공공재개발 사업의 구역시장과 사업 그리고 또 신규로 민간 방식의 재개발 사업들도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세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기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련 1구역, 무려 4천 세대 가까운 세대가 사업 신규가 나서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바 역세권에게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도 2주가 끝나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 독바 역세권 재개발 사업도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80 도심 역세권 공공재개발 방식의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부강 이동 주민센터 하단부 쪽은 공공방식의 개발로 진행이 되기가 예정 구역으로 지금 됐고요. 올 연말 내년 초에는 구역 지정이 되고요. 본격적인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존의 정비 사업 플러스 역세권 공공재개발 사업 이외에도 신규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연회가 구성되고요. 정비 사업들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고요. 앞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지금은 공공방식의 재개발 지역은 투자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춘 지역 중에서 추진연회가 구성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동의서 작업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연신대 역세권역이 정말 대박이 터지고 있고요. 많은 정비 사업과 공공방식의 재개발 사업, 거기다 신규 민간 방식의 재개발 사업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도 얻으시고요. 향후에 2천세, 3천세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투자의 삼박자를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는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큰 폭의 시세 차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에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소액 투자, 시세 차익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될 공공방식이 아닌 공공으로 되면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렵죠. 매매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역지정이라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아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 꼭 민간 방식으로 민간 재개발로 해서 그런 매매를 언제든 할 수 있고 시세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이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 어디냐? 바로 신규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피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신내역세권 지역이 넓습니다. 모든 지역이 재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민간 방식에 신규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앞으로 소액 투자, 시대 차익,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독파의 역세권 불광 5구역과 대조 1구역, 가련이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확정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불광 2동 주민센터 지역 또한 공공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입주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련 이동과 청구성신병원 쪽 라인은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로데어 거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디냐. 바로 연신내역 1, 2번 출구 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배제를 하시고요. 또 구룡지 같은 경우도 재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입지상 역에서도 굉장히 멀고 지역적으로 앞으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배제하시고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앞으로 추진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인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연신내역세권역의 성공 투자의 핵심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연신내역세권 이렇게 넓은 지역 가운데 신규 예정지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신내역세권역에 승부를 걸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신속통합재개발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지역들은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특히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권리산정기준일 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연신내역세권, 앞으로 민간 방식의 개발로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시대 차익과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다? 바로 연신내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연신내역세권 중에서도 기존의 재개발 지역보다는 신규로 재개발, 특히 공공이 아닌 민간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부터 연신내역세권 투자를 많이 시켜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공 방식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재개발 투자는 공공 방식이 아닌 민간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 다양한 지역들 비교 검토,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앞으로 연신내역세권역의 정말 큰 시세 차익과 1억대 초반의 소액 투자, 거기다가 2000세대 넘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입주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의 투자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의 투자처로서 가장 적합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